안녕하세요.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성민철입니다. 제가 직장인 밴드를 다시 시작하려고 기타를 오랜만에 잡았더니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실용음악 학원을 알아보는데 가격도 많이 비싸고 또 선생님 스타일이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모두 음악을 알게 됐는데 여러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을 제가 고를 수 있고 또 가격도 다른 학원보다 훨씬 저렴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일단 강의를 선생님별로 그리고 옵션별로 다양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1대1 화상 레슨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수강 중인 선생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타 처음 배울 당시에 선생님이 캐치하지 못하셨던 부분을 교정해 주시고 또 다른 나쁜 자세들도 다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지식도 많이 얻게 돼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진짜 사스가예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자세를 고친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쳤었는데 손목이랑 목이 많이 뻐근해가지고 오래 못 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쁜 자세들을 한 번에 다 잡아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더 수강해서 직장인 밴드 공연할 겁니다. 가성비의 왕 모두의 음악 파이팅!